학생활원 선생여러분 우리가 대학교로 나오세요 화이팅 수능 잘 보시고 원하시는 대학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화이팅 하세요 남은 100일 힘내세요 지금 열심히 안 하시면 365일 남았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수험성적 얻으셔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능생 여러분들 더운데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세요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이 덥고 힘든 순간에도 힘든 걸 이겨내는 사람이 끝까지 성공을 하더라고요 수능 100일 화이팅! 수능 100일 남았는데 남은 100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더운데 힘 내세요 화이팅! 고3 N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화이팅! 모의고사 점수 잘 안 나와도 수능도 잘 치면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 다 연고대 이상 올 수 있습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세요 그대로 오세요 여러분 수능 100일 남았는데 화이팅 하시고 정희야 변관아 니네는 4등 65일 되지 않게 해라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힘내요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대기는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100일 남았는데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결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능 100일 남았는데 화이팅! 당신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능 100일 남으셨죠? 이제 100일이면 2400시간 남으셨으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수능 잘 보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100일 남았는데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올해 수능 보시는 분들 잘 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100일 남으셨는데 여기까지 온 만큼 더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성적 내서 저희 학교 오세요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 수능 끝나면 PC방 훨씬 많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공부하시고 화이팅! 화이팅! 수능 100일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 되게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게 그나마 양반인 거니까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화이팅! 꼭 연대에서 다시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 힘내세요 수능 100일 남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수학 수능 3등급 마다도 연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수능 많이 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든 안 기다렸든 어쨌든 곧 무조건 오게 되는 날이 오는데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원하는 곳 또는 그 이상의 곳에 이렇게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한여름에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들 하고 계실텐데 덥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들 원하는 목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 수능 100일 남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17년도 수능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수능 대기 화이팅! 더운데 진짜 수생 많고 열심히 해서 꼭 연구대에 오길 바랄게요 고장 여러분 네 이제 곧 수능인데 곧인가? 곧 화이팅 하세요 네 100일 남았으니까 화이팅!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더운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연대해서 봐요 안녕 수능 100일 남았는데 모두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수능 100일 남았는데 다들 화이팅 하시고 원하는 결과 다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수능 100일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뒤집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3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100일 지금까지 하신 것만큼 더 열심히 해서 여기 중앙광장에서 같이 막걸리 먹어요 안녕 네 수능 100일 얼마 안 남았는데 더운 기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가 힘들거나 성적이 안 나와도 좌절하지 말고 화이팅! 더워도 힘내세요 여러분 저 고등학교 때 전교 300등 했는데 고대 갔어요 고3까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동생 동주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연구TV와 함께 수능 100일 화이팅이요 수험생활은 이겨내는 게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를 것 없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묵묵히 잘 견디셔서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만큼 모두 다 유종의 미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신데 화이팅 하시고 수능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기적이 일어난 듯 100일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일 후의 달콤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남은 시간도 떨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해나가시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서 11월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연구TV와 함께 화이팅! 수험생 여러분 연구TV 보시고 수능 대박 나세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사이에 오늘의 기회가 있다 오늘의 기회를 100일 동안 잘 살려서 수능 모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연구TV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꼭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연구TV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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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